자 그러면 우리 협업의 전 단계로서 일종의 준비 운동으로 혼자서 작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협업 직전까지 가봅시다 우선 저는 이 디렉토리에서 A라는 디렉토리를 만들 건데요 그게 어떤 사람의 컴퓨터에 있는 저장소 하나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A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A 엔터 자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 클릭해서 Create Repository Here를 통해서 이 저장소를 만드는 거죠 저장소를 만드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저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 거예요 자 메모장을 켰고요 work.txt라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A라는 사람이 작성한 첫 번째 내용이니까 1A라고 내용을 적고요 그리고 이걸 버전으로 만들면 이제 작업이 끝나는 거죠 자 git commit 그리고 work1A 그리고 이 파일을 선택하고 commit하면 버전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버전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우리 어떤 불안감이 엄습하나요? 이 파일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기겠죠 이것을 백업하기 위해서 저는 원격 저장소를 필요로 하는데 여러 원격 저장소 서비스 중에 저는 github를 이용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자 원격 저장소를 만들어 봅시다 자 뉴 리파지토리 버튼을 누르고 저는 여기에 git for collaboration toto is git 이라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디렉토리는 이 저장소는 저는 공개 저장소로 하고요 크리에이트 리파지토리에서 저장소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저장소로 제가 지금까지 작업한 것을 올려야겠죠 자 여기 있는 이 주소를 카피해서 주소를 획득한 다음에 자 푸쉬를 시도해 봅시다 자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토토이즈 git에서 푸쉬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데스티네이션 이것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라는 부분이 지금 비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 매니지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고요 여러분이 알아낸 이 주소를 붙여 넣기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오리진이라는 별명을 붙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프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원격 저장소의 브랜치가 사라지면 우리 지역 저장소의 브랜치도 사라진다 정확하게는 추적 브랜치가 사라진다 뭐 이런 기능이더라고요 자 이거는 체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new, save, add 이걸 클릭해서 오리진을 등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우리의 지역 저장소 마스터를 오리진, 원격 저장소로 올리겠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OK를 누르시면 원격 저장소로 푸쉬가 시작되고 푸쉬가 끝나면 끝났다고 나오겠죠? success가 떴습니다 자 그럼 잘 됐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서 리로드를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잘 업로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혼자서 작업하면서 또 그것을 백업하는 것까지 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작업하기 위한 또 준비를 시작해 봅시다 구 mix 구린로